음악 지난 11월 7일 부평지하상가는 미국 월드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부문 세계기록으로 공식인증을 받았습니다. 부평지하상가에는 3만 1,692제곱미터 면적에 1,408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데요. 12월 1일 부평지하상가 세계기록인증서 재막식과 부평역 지하상가 리모델링 후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부평지하상가 5개 소 중 한 곳인 부평역 지하상가는 지난 4월부터 천장과 바닥보수, 엘리베이터 신설 등 리모델링 공사와 홍보관 증축공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이날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해 앞으로 더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부평지하상가의 세계기록인증은 상가의 인지도를 대내외에 더욱 널리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기록이 지닌 희소성의 가치를 기록문화 마케팅과 접목해 부평지하상가를 쇼핑객 및 외국 관광객의 집객력을 갖춘 명실상부 최고의 쇼핑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문학경기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폭설 대응 교통소통 대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인천에 내린 기습폭설로 대형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나 차로가 막힌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되는데요. 남부소방서와 육군 제17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제설 차량 3대, 견인 차량 2대, 사고 훈련 차량 5대 등 총 19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장비를 동원해 교통통제와 교통사고 인명구조, 제설 및 긴급복구 작업을 실전처럼 전개했습니다. 폭설 시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불편의 해결책을 마련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시는 올겨울 강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시 도로과에 제설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기상특보에 따라 5단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상황 전파에 따라 도로 관할 기관별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의 날입니다. 인천시가 3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제1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소비자단체, 소비자학과, 학생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최문영 인천YMCA 실장 등 유공자 5명과 지속가능한 소비실천에 대한 유공으로 하나은행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 8월 2회에 걸쳐 개최한 청소년 경제체험캠프 활동과 청소년 소비자 기자단 활동 우수학생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